카드를 2장 제거합니다. 슉슉 참을 수 없는 압축댁의 맛 정보 증가로는 생일에 태어났다 전혀 몰랐어 제거사 생활지베임 아 이거 전투 장비랑 해가지고 좀만 붙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손흥민은 얼마나 대단한걸까 얘 등극없네 불뿜기 영원한 영원의 깃털 까까털 애기떨 어 이제 전투 장비만 나오면 유비 마누 장비 아니 보스 슬라임인데 무장해선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와 저랩 바동 압축 아이고 압축하다 죽어야겠다 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알굴 지옥불광폭화 다 쓸모가 없지 않나? 지옥불 빈쇄장 다 지워 그냥 싹 다 지워 그냥 백에 아무것도 남기지마 해시계잖아 이러면 흘려보내기 폼멜타격이 제일 좋겠다 흘폼광이다 이거 엘리트 가지 말자 한 마리 정도는 일단 타수를 지워라 진짜 다 시원해 전에도 이래서 역배 한번 터졌었는데 파열 전장 전장 일단 타수를 다 지워라 그러면 더 이상 공간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지옥검에서 뭐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미친 개에반데 그래도 큰거 온다 근데 생각해보니 타수다 지워법 등반 못하는 거나 심장 잡은 거나 똑같이 1층으로 돌아가니 그게 그거 아닐까 어? 아님 말고 아니야 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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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완성이지 어! 아싸 다 모았다 빠츠 아니다 어둠의 폭 나와야 다 모은거네 자 타수를 지우는 것만 해도 사기인데 타수를 지우면서 에너지까지 얻는 재활용을 가진 디펙트는 얼마나 사기일까 디귿디귿디귿 아 아 어 몸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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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택 관리 안했네 어포 제발 아 아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일단 진 뿜기라 아 진 없네 불 뿜기라 버티기만 하면서 사는데 아 뚱댕이 진짜 아이언클래드는 제로 물가 상태에서 덱을 섞을 수 있다. 아이언클래드는 뭔가 실수했는데? 아무튼 사짐쓰기 전장을 강화든 시몹을 강화든 아이언클래드 아이언클래드 불타는 조약 불택도 업 없으면 안 돌아가는데 일단 아이언클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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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각 무감각각 무감각각 무감각 있으면 그냥 딴거 안하고 무감각 난관극복만 써도 아오 아흐전만들 수 있지 아니 선장아 어둠의 봉 빨리 들어와 지금 바로 접속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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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양이 들어가면 되겠는데 아 아 아 으응 타락하소 으응 룬피아 내가 이겼소 점점 칠 자신이 엎어지는 걸 되거나 계속 보는 게 낫지 않나 엘리트 외관 근데 여기 상점아 둘 상점 두 개 엘리트 두 개 있으니까 이쪽 길로 가야겠다 아직 시간 여행 기술이 없어서요 미래란 존재하는 개념인가 물겹 전장 덱이잖아 이거 딱 들어 126 126 이열 불조약 하는 덱 지불 이제 필요 없다 고생했다 불의 정령들이 시옥불을 좋아한다고 시옥불을 좋아한다고 시옥불을 좋아한다고 흘불ient 풀타는 일격 그거 슬 Evangelion 공식 불타는 일격 12강 대충 볼 뿐 비났을걸 볼을 내뿜게 볼을 타격은 이제는 필요없을 것 같네 나 다른 카드가 생겼어 만난적도 없잖아 나 다른 카드가 생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뱅 너무 센데. 오 네메시스 뭘 할 수 있는데. 버릴 힘. 이거 잡을 수는 있겠는데. 아이고 이런. 뭐 어때. 불격으로 잡으면 5천원에. 지웠는데. 5천원을 채운다. 보내하는 그 쇠를 못 참고 죽어버린다. 어둠의 뽕. 끝났네. 이거 많았고. 다음에 보자. 이걸 저장 후 종류 원안에 5천원 쌍기억 뷰비오. 도망친다. 그런 방법이야. 어. 불풍기. 개꿀. 개꿀. 불풍기. 음. 맛있다. 네메시스야 고맙어. 이제 그냥 난관 극복만 써도 이길 수 있다. 이모빔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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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이씨. 이모빔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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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. 이씨. 야. 앗하. 야. 개꿀이놈. ret SLID SON. 이씨. 야. 개꿀이놈. 행이. 또 한다고 뭐 바뀔 것 같애? 넌 패배자야 음 화상 맛있다 아휴 개쎄네 진짜 아 잘 못들어 쪼개와 썩 와 이제 사막에서 지우면 파수 다시 운다 담배도 없이 쪼개낸 가면도 없이 판도라도 없이 빈세장은 있지만 1댓 막음 어쩜 저렇게 1댓을 잘 막는지 100% 20% 아,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? 이즈이 인플레 해소 현대인의 대중적인 취미 3가지 1. 몇 시간 동안의 세계 돌아가며 보기 2. 몇 년째 들어온 똑같은 노래 듣기 3.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상황 상상하기 유튜브 보기 호호 러미 내 버퍼를 러미 내 버퍼를 과연 도울릴 수 있을까? 야 이게 돌아가네. 도울릴 수 있을까? 도울릴 수 있을까? 도울릴 수 있을까? 도울릴 수 있을까? 뭐야 이상한 사람인가 봐. 그런 유물은 존재하지 않는 걸. 그런 유물 존재할 리 없잖아. 심장 허드팩. 아니 심장 쇠가 클 것 느리지도 못하네. 까까 털 33일. 12년. 100킬. 맞춰먹어. 아. leave me alone. 아. 울지 않는 팽이. 왓츠가 제일 약하네. 3500점. 그지. 돈은 많지만 거짐. 돈많은 거짐. 돈 많은 거지. 틈. 한apochool. nuances. 감사합니다.